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 적혀있는 것도 하나만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 응, 해봐 몽경 몽경 씨 쌍쌤 배라고 적혀있죠? 여기는 친구들이 말해주세요 쌍쌤영농조합법인 쌍쌤배 그쵸? 여기 배그림이 있어요 배 응 요거 영화 읽고 싶은 사람 꼬까배 이거 어떻게 나오는거야 응 요거 여러분 여러분 여기 배가 있어요 안보여죠? 준비합니다 여기 배가 엄청 신선하게 자라죠? 요거 옆댄지 살 볼까요? 네 친구들 따라해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넷, 다섯 다섯, 여섯 일곱 여덟, 아홉 아홉 총 아홉개가 있어요 아홉개가 있어요 으흠 이런것들은 다 자 열어도 하고야지 한개도 열어요 그리고 이런것들은 바닥에 다 뜨고 네 여러분이 옆방 옆방 거를 고를지는 어 검색해주세요 어 아 맞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구요 자 친구들 옆방 골랐어요 세번 세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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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엄청 무거운거에요 자 내 얼굴랑 똑같은 내용 열어봐요 내 얼굴 안보여? 열어봐요 빨리 알겠어요 어떻게 생겨놓은 건지 사과랑 똑같은 거야 여보 소리 들어볼래? 자 됐습니다